구미 비전나눔협의회 성년의 밤 신입회원 방년회를 하고 있어요 네! 와! 잔희리오빠! 근데 여기는 왜이렇게 캄캄해? 왜이렇게 캄캄해? 우리 회장님, 주미 회장님 반가워요 노래 한 곡 더 해요? 노래? 이제는 다 얘기하고 노는거야 노래 한 곡 더 해요 노래 한 곡 더 해요 역시 우리 준희 언니밖에 없다 진짜 우리 준희 준희 회장님 최고 노래 한 곡 더 해요 저 이제 찍어요 이제 엄마 아까놈 오! 오! 멋있는데 야! 카메라만 갖다 대면 막 그냥 폼이 막 나와 오! 하나 둘 셋 안녕! 알라뷰! 알라뷰!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라! 아 웃겨다 아 아 너무 예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야 카메라만 갖다 대면 진짜 이거 전부 다 배우다 배우 어 오! 그렇지? 아이고 예뻐라 이쁘고 멋쟁이고 하하하 왜 언제 이래 이쁜거라고 우리 형님한테 사진을 올렸어 아이고 사진 아니고 동영상이래요 아! 아니, 사진 없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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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연성이 움직여 이래서야지 아우... 한 자만에... 사십곤짱! 이런 거지? 사십곤짱 알았네! 명세기 이러고 싶었지? 명세기... 명세기이래! 명세기! 명세기! 명세기 안 좋지? 명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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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! 아 웃겨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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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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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경호 화이팅! 최서연 화이팅! 어... 감사합니다! 그 새 이름 다 외웠어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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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..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유튜브... 엘... 이거... 영상이야 영상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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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웃기는데 뭔가 하면은 카메라 들이다면은 전부 다.. 사진 찍는 줄 알고 아 웃겨 이렇게 오늘 비전나눔협의회 송년회 모임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집에 가시고 우리 회원분들이 한 70명 되세요 다들 죽으셨나요? 분위기가 너무 화개합니다 이런 분위기 참 오랜만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년만? 다같이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박수 세 번 이제 다들 저녁식사도 마시고 술도 눈을 좀 편히 하셨죠 이제 1부 스테이지 끝나고 2부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전 사기 전 보조님 구미의 초청 가수 이상근 가수를 들어가겠습니다 뻑뻑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상근 이상근 수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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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